날씨가 너무 덥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브레이크 패스트 우리 뭐 먹지? 출발! 출발!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하나, 둘, 셋! 즐거워! 내일 또 오자. 괌에서 제대로 된 첫 식사라서 그런지 뭔지도 모르고 로꼬모코라는 걸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요리였고 한 번 시간이 더 되면 또 오고 싶네요. 출발! 출발할까? 응, 출발! 아, 출발. 아, 덥다. 에어컨 찍어? 아, 찍어. 자, 이제 간식 사러 갑니다. 그래. 와, 진짜 예쁘다. 마음이 일단 크기가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딜 가든 쉽게 갈 수 있고 차도 지금 호시국이라서 약지가 않고 그러네. 나이도로 치면은 제주도 열이 좀 쉬운 것 같네. 아, 그래? 응. 요즘은 해외 못 나갔으니까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요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염락을 편하게 치고 정말 맛있겠다. 완전히 제주도에 가는 중 값이 왔어요. 에어여입니다. 웰일 보너가 많아 그리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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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통 우리를 찍는 게 좋아. 으헤헤헤헤. 그러면 또? 하하. 저기 봐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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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딱 진화메을 나중에 마실 거 같아. 네. 마지막으로 진화메을 가장 좋아하는. 이거 좋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오! 하이! 좀 가타가타 미칩니다. 가타가타 미칩니다. 미칩니다. 와, 뭔가 어디로 가만히 있었네요. 아무도 없네. 맞아, 과함이랑 하와이랑 차이가 뭐야? 과함이랑 하와이랑 차이가... 과함이랑 하와이랑 차이가... 하와이? 그러니까, 수나하마의 곳도 있고. 맞아, 한국말로. 오오오오. 수나하마가 가려봐요. 하와이는 머리도 있긴 한데, 화산에서 나오는 용암. 용암. 용암? 응. 굳어서? 생긴 데가 많아서, 바다까지 직접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데도 많거든. 그렇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하와이는 사람이 꽤 많으니까, 바다가 예쁘다고 해도, 사진으로 보면... 말 좀 고백. 말 좀 고백. 레시유. 고아무는 진짜 사진이랑 똑같은 거. 그렇구나. 가자. 아,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약간 뒤쪽으로는 하와이 같은 팜트리가 많이 보이는데, 아주 좀 인상적인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오, 덥다. 진짜 길다. 날씨가 진짜... 에어컨 없이는 절대 안되네요. 여름이에요. 차가... 에어컨 끄고 1분만 있을 때, 바로 더워지네. 맞아. 지금 락스를... 사랑이 절배. 일본말로 들어와요. 툴러벨스. 호이비도 미사키. 호이비도 미사키. 호이비도 미사키. 호이비도 미사키.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으로 일본어 좀 패치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 한국어도 그래, 막. 하지만 일본어도 익히니는... 있는 편이 아니야? 하와이보다 덜이지. 하와이는 뭐 거의 일본어가 됐었는데, 그치? 아, 정확하게. 아, 툴러벨스 포인트 왔다. 도착했는데. 아, 이건 뭔가요? 사람이 일률인데. 한 명도 오네. 와이짱. 이거죠? 다. 툴러벨스 포인트의 태평양의 태평양의 아름다운景식을 보았을 수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였지? 투나마요. 투나마요네. 타코야키. 타코야키. 고함에서 이 정도는 잘하는 거지? 응. 먹어볼게. 응. 어때? 이 집 아마 제대로 안 해. 그래? 응. 어릴 뻔해. 오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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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응. 괜찮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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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녁이 되니까 배가 온 것 같지? 네. 맛있겠다. 네. 으음. 통양 습. 믹스드 크라운스. 세븐틴 크라운스. 세븐틴 크라운스. 원. 망고쥬스. 원. 그것이 마요드 미얀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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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나는 이제 둘 다 좋아해. 맛있지? 음. 음. 잘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우리 원래 밤 아니면 타이 갈까 생각했잖아. 음. 타이에서 만날 수도 있었을 뻔한 것을 밤에서 느껴보는 거지. 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음. 음. 레몬글라스. 동양 습. with rice. and buck thai. 음. 자. 먹어봅시다. 미얀 화이트. 미얀 화이트. 미얀 화이트. 아니 괜찮네. 음. 네. 매콤하니? 대구가. 음. 약간. 약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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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지깐 둘이 다 돼. 음. times available time it will be at 11pm. 아. 아. We'll see you in 30 minutes. 마크 세이슨. 아니면 가지 말까? 아니 괜찮아. 내일 좀 천천히 가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러자. 아 고매네 많이 잘 안 물어봤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